나 발로란트 해보고 싶긴 해 발로란트 할까? 그럼? 야 이거 일본 썸은 결제 안되냐? 아마 살 수 있을거야 내가 롤은 해봤거든? 발로란트 안해봤어 아 롤은 결제.. 아니.. 롤은 결제 안 돼? 어 크로스웨어 추천 좀 크로스웨어 점 쓰죠 점 점 쓰죠 점 142 어? 점 레드홈 마냥 그냥 아 점은 에바야 하하하하 장난아 링렉 뭐죠? 모구 모구 오오 한글로? 아니 내가 나 쳐줄게 아 근데 스킨 없으면 더 못하는데 맞긴 해 그니까 아 스킨 없으면 죽어버려 어? 초에 보냈는데? 초대? 어 안오나? 초대를 보냈는데 초대가 안가요 내가 초대보고? 응 초에 가서? 초에 안오면 돼? 맞어? 브이펜 켰지 아니 브이펜은 상관없나? 망하무제이냐? 요로 고미? 요로 쓰레기냐? 요로? 나도 잘 안 써봐서 모르겠어 제명 못 써보는데 라이프 아냐? 아니 나 피닉스 나 레이나 뭐고 이거 어 핑 맞아? 핑 몇농? 37인데 피닉스 나 피닉스 나 피닉스 나 피닉스 나 심한데 그래 보냈거든요 갔나요? 오케 잠깐만 수련장 어떻게 나가 어 랑크 랑크 랑크? 랑크? 세리랑크가 가능해? 야 세리랑크가 가능해요 어 아 속가 응 하체 좀 했다 나 하체 좀 했다 아 오케오케 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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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초대기능 안 먹혀 나 초대 좀 해볼래? 초대 갔어? 왜 안 올까? 내가 한판을 안해서 그런가? 어 뭐야 여긴 들어가지는데 다른 파티는 파티 어떻게 나가 대회를 한판 내가 할까 그냥 어 한판 해봐 그게 문제일수도 응 근데 한판도 안해서 같이 안 되는거잖아 욱 토마렸네 내 세상이야 죽여서라도 전투를 시작하세요 모조리 처치해 아 오케 큐 멈춰 해버리네 형 어떤 뭐가 어 сол아치 전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으아아 으악 이게 사람이 말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맞냐 라고 하는 사람이다 못 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뭐만인지 알지? 자기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냐 그림 안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주변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난 왜 이렇게 못 쏘냐 하거든 아 자존심 하라고 못하고 아 나는 잘 쏘는데 게임이 안맞는거야 그치 핑차이 ㅈ대네 이거 나왔나왔어? 어 나와도 돼 초대 가나? 그래? 초대 가나온다야 초대 가나 보냈는데 아직 안가고 걔 버그네 메시지는 보내지나? 메시지는 보내지는데? 어어 메시지는 돼 뭐야 이거? 뭐가 문제지? 아니 게임이 넌 근데 또 하자마자 처음에 같이 했다는 것 같아 어 일본 서버일텐데 응 맞아 그 VPN서서 회원 가입했거든 근데 애초에 그 서로 서버 다르면 침출 안되지않나? 아닐까? 그럴걸? 계정에 저주 걸렸는데? 내가 뭐 했는데 어? 어 뭐야? 어 뭐야 아쉽다 오케이 오케이 뭐지? 뭐지? 몰라 메시지 몰라 그래서 가자 가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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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만나버렸네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 전투를 시작하세요 준비해 아 바로 만나버렸네 아 게임 존나 어렵네 이렇게 무력거 완료 이제 조용히 해 으 센텀 적폐네 그냥 자동 켜져 있더라 좀 쉬운데? 이렇게 맛있게 만나냐? 아씨 뭐야 깜짝이야 1킬이요 제발요 1킬이요 와 딱 잡았는데 좋아 더 분발해 주지 아니 이거 보이스 못 끄나? 그거 끌 수 있어 근데 이제 전혀 아 뭐야 바꿀 수 있네 일반 게임 패러 가죠 가자 랭크 하려면 몇 번이어야 되지? 열 번인가? 그 정도? 1번서 바로란트 찍으러 가죠 아니지? 그거지? 레디언트인가? 그거지 응 아 레디언트냐? 발로란트가 아니라? 바뀌었더라 맞아맞아 레디언트가 발로란트 아덴 중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그 안엔 불멸이겠구나 이모탈 아 아 쓰레기나 떴다 그냥 곰이 박스 곰이 박스가 걸리네 아니 돼지않냐 쓰레기상장 곰이 박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